그 살인자들 단죄하려고 커밍아웃 했더군. 어떻게 알았지? 내 재판 기록은 국가 기밀로 묶여 있을 텐데. 빚진 겁니다. 국정원? 촉한 안 인정. 다 알면서도 붙어서 감시했네. 그래서 뭐 이제 체포라도 할 건가? 아니. 동영상 살인할 타입이 아니야, 절대. 다만 내가 지금껏 의심해왔던 건 또 다른 인격. 20년 전 신배에서 일곱을 죽인 악한 인격. 그 나중 인격이 공범 같자고 지옥의 노릇을 했다면? 지금 농담할 기운 아니거든요. 물론 모든 프로파일링을 돌려봐도 가능성은 제로였지.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거대한 트릭을 쓴 게 아니라면. 그래서? 동영상을 믿어. 아니. 내 판단을. 지조 끝난 겁니까? 일단은. 되게 고맙네. 고로 다시 힘을 합칠 거야. 지우개를 잡을 때까지는. 어떻게 할지. 이상하게 흔들어.